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특정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직종에 잘 적응된, 잘 맞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찰이란 조직은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경향이 무척 강한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정치판에 뛰어들면 엄청난 변신을 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검찰 출신 인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든 아니면 법원이든 간에 특정 업종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오다가 일단 정치판에 뛰어드는 경우에는 이른바 획기적인 모드체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상황 변화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발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사거리를 적절하게 적용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분들이 정치인들에게는 특별하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정치판에 뛰어드는 순간 바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런 집에서 나가자마자 수십 명의 그런 기자들과 만나야 되는 그리고 그 기자들의 요구에 잘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임무를 띄게 됩니다. 6월 21일자 월요일 날 중앙일보에는 이상은 논설위원이 한 번 정도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곳에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체 높은 분들이 비서를 통해 만날 사람에게 연락하는 일도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더 번거롭습니다. 옛날 사람처럼 보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3초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모든 만남입니다. 이런 시대에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왔다는 대선주자가 전령을 통해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대신하게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서도 비슷한 종류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오락가락 메시지를 내던 그의 대변인은 덜컥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라 하고 다른 대변인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대변을 맡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말이 없습니다. 국민 일부는 깝깝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상은 논술위원이 표현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제대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깝깝함을 넘기고 깝깝함이 지속되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상 이렇게 소통이 막히게 되면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든 아니면 정치인과 국민의 관계든 간에 원활한 소통은 이해의 도를 높이고 또 오해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과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과 글로서 자신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정치인이 발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 대통령에게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말이 분명치가 않고 그의 말이 자주 앞뒤가 맞지 않고 또 그의 말이 자주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대통령에는 국민들과 좀 진솔하고 진심된 그런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특히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이상은 논술위원회 주정처럼 지금은 중간 메신지 전달자를 제거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 유튜브도 있고 또 트위트도 있고 별별 소통 수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알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에 진입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대단히 큰 아쉬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은 논술비어는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도령과 방자처럼 방자정치라니요. 이제라도 국민에게 자기 생각을 본인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춘향이에게 마음이 있다면 춘향이에게 직접 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식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말을 사용했지만 대단히 뼈아픈 그런 질책이자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주 최선입니다. 중간에 사람들을 늦지 않고 그러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직접 소통과 간접 소통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조선일보 논술비원 출신인 그런 대변인을 열흘 만에 그렇게 경질하게 된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그런 주장과 다른 주장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경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만큼 완벽하게 또 잘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수단이 너무나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금 더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직접 소통 능력을 갖추지 않고 대통령 선거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직접 소통 능력을 구사해서 한쪽은 열심히 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호감들을 올리는 그런 후보가 있는 반면에 한쪽은 계속해서 타인을 통해서 간접 그렇게 소통 방식을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쪽으로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선호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 시대가 바뀐 것 모든 세계의 그런 정치인들은 영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다 페이스북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밝히게 되죠. 특히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을 취재하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것은 대부분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올리기 위한 직접 소통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 소통은 필수적이고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윤 총장이 활용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9일 날 방송됐던 재검표 카운트다운 4.15 총선과 재검표라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남김병관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어온 대법은 참 이 나라 꼴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 해설은 이렇습니다. 제정신을 갖고 생각해 보면 전임 김상환 대법관 주심이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1년 2개월씩이나 끌다가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보는 일은 정말 기가 찰로릇입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법원은 어느정도 공정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기가 찰로릇입니다. 반드시 정직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조차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첫 화면에 올리는 박대출 의원 외 14인의 선거법 개정안은 수계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동의입니다. 7월 1일까지인데 지금 3만 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의 기초 토대에 해당한 그런 선거 문제의 공정성이 보장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유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도 그렇지만 국민 일반들도 참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께서 고정 댓글에 연결되어 있는 박대출 의원 외 14인의 의원입법 선거법 개정안에 반드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김병관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